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공문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홍선 대표님,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 공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은 첫 번째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침공과 평화, 이 두 가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는데 저는 평화 쪽의 무게를 덜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격이 곡물 가격층인데 보면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 가격층인데 지금 보면 거의 2009년도, 2011년도 수준 자체의 전부 다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게 좀 낭분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 한 10일 동안에 뭘 올라가느냐 하면 곡물 관련된 주식들, 비료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석유 주식들, 그다음에 가스 주식들 관련된 이거 일정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 자체도 뒤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콩하고 밀하고 지금 옥수수가 3대 작물인데 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냐. 유가는 고점 대비 한 30%에서 떨어진 선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거든요. 머물고 있고 곡물 가격은 2008년 9년, 2011년 수준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서 이렇게 딱 머물다가 재미있는 현상은 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6차 회담을 했는데 약간의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진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곡물 가격이 한 마이너스 한 2%씩 빠졌고 유가가 한 마이너스 한 1.5%씩 빠지면서 그러니까 곡물을 만드는 기업들은 미국 같은 ADM 같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한 60조 원인데 그 기업이 한 4% 정도 빠져버렸어요. 4% 빠지고 엑스모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쉐브론부터 시작해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 곡물을 유통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일제히 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격 추이를 보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현재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 주식을 살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곡물 가격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면 뒤에 끄림을 보시면 확인이 들렸는데 콩하고 밀하고 옥수수가 이렇게 뭘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콩, 밀, 옥수수, 예를 들면 고등어 이런 게 뭘로 만든다고 보시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업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석유에서 만들거든요. 콩, 밀, 옥수수 어떻게 고등어를 석유에서 만들겠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고등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배를 경유 배를 타고 가서 바다에 공짜로 있는 고등어를 수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유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게 고등어 가격이고 콩, 밀, 옥수수도 그렇습니다. 그게 경작을 안 하면 여러 가지 트랙트라든지 이런 걸 써야 하는데 다 경유거든요.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도 석유와 가스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원가가 올라오면서 콩, 밀, 옥수수 가격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밀어 올렸는데 콩, 밀, 옥수수는 사상 최고치고 석유와 가스는 고점 대비 30% 아래로 언드러 떨어져 있다. 그럼 왜 석유, 가스는 사상 최고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전기차의 차이거든요. 콩, 밀, 옥수수는 대안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최고치로 갔고 그다음에 석유, 가스는 전기차라든지 수수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대안이 있다 보니까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안이 있기 때문이죠. 네, 대안이 있기 때문.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조금, 여기서 고점에서 휴진 협상이 있으니까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는 주가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뒷그림도 보시면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 하면 이게 천연 가스는 북미의 가스하고 유럽의 가스가 틀려요, 지역적으로. 그런데 유럽의 가스는 지금 현재 8배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오히려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밀어올렸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석유의 30% 쓰잖아요. 그다음에 곡물 같은 경우도 밀 같은 경우도 40%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휴진이 안 되고 평화가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게 약간의 교전 상태가 계속 유지되겠다고 하시면 곡물 가격이라든지 곡물 기업, 비료 기업, 석유 기업, 가스 기업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반대는 반대쪽으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밀과 콩, 고등어가 석유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이 최악과에 근접해 있는데 그럼 화학업종 내 투자 전략과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곡물 가격을 따라가는 우리나라도 보면 비료, 사료, 그다음에 이런 수산물 주식들이 지금 급등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전략도 A 전략인데 저는 B 전략을 말씀을 드려요. B 전략은 뭐냐 하면 이게 한쪽을 보면 약간 전쟁, 그다음에 침공에 관련된 주식을 놓고 완전 소재 쪽으로 관련된 주식을 놓고 이쪽을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있고요. 전쟁이 나는 휴전이 빨리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쪽도 될 수 있는데 B 전략은 뭐냐 하면 이제는 휴전이 되면서 오히려 소재 쪽 제일 앞단에 있는 곡물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 가기가 하락할 것 같다. 하락하면 그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 당연히 경제 리오프닝 주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석유 개발하고 화학 기업인데 화학 기업도 보면 다운스트링 기업을 하는 게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페인트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전략, 그건 평화 주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소재보다는 평화 쪽에 관련된 기업들, 빨간색 같은 기업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게 보면 어제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 보면 이게 보면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수소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는,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다음에 휴진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 트럭을 많이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와 수소 트럭 쪽이라든지 이런 배터리라든지 소재 기업들도 지금 고점 찍고 한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져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석유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런 쪽 주식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주식도 그다음에 수소 트럭 쪽, 수소 쪽 관리 주식도 제가 볼 때는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전쟁 주식, 그다음에 평화 주식을 놓고 나는 전쟁 주식들이 좀 아예 덜 반영됐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전략도 괜찮다 보여지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내가 볼 때 유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재가 빠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오프닝 주식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된 주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 주셨고 수소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민 고무님,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를 일단 멈추고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경제 도시 상해를 봉쇄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하이 봉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확진자가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해서 봉쇄가 됐지만 리오프닝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는 이게 지금 상하이 씨가 봉쇄로 가는 거에 있어서 코로나가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 세계와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간밤에 미국에서도 지금 4차 백신 접종,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한 4차 접종 허가가 났습니다. 4차 접종까지 지금 글로벌에서는 가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럼 중국은 왜 봉쇄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좀 많죠. 인구가 많은데 지금 빨리 이 백신에 대한 이 접종률, 접종률을 보게 되면 풀 백신으로 해서 중국은 33억 도즈가 투여됐기 때문에 한 88% 정도 접종률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신과 이 치료제는 어떻게 될까? 백신은 부스터샷, 여러분도 많이 좀 맞으셨잖아요. 이 부스터샷을 더 많이 맞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백신을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한 백신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mRNA 백신 맞으셨죠. 모더나, 화이자 백신 이런 거 맞으셨는데 중국은 직접 개발한 게 4 백신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 단백질 백신 이런 거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좀 더 높이려면 면역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항체를 많이 형성을 시키려면 교차 백신을 맞게 되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아마도 교차 백신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 쪽이 되죠. 글로벌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는 크게 이제 개발된 게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그리고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냐라고 했었을 때 올해 2월 11일 날 중국은 이 조건부 승인으로 이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쯤에는 이 약에 대한 거를 의료보험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중국 정부가 했습니다. 이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3월 20일부터 이제 이런 보험 여부도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한다더라도 이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1차적으로는 2만 2천 박스가 지금 먼저 중국 정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팍스로비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계산해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보게 되면은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올해 한 6조 원 그리고 팍스로비드는 올해 한 30조 원 이상 매출액을 글로벌에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팍스로비드 먼저 좀 보게 되면은 팍스로비드는 파이자가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00위권 밖에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서 MPP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먼저 좀 지나갔는데요. 팍스로비드를 만드는 파이자가 직접 만드는 것은 올해 약 1억 2천만 코스 그러니까 약 1억 2천만 명분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약 3천만 코스 그리고 하반기에 약 9천만 코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올해 총 생산량을 캐파를 보게 되면 약 1억 2천만 코스는 파이자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이제 보여주시게 되면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생산하는 그 공급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은 약 12개국에 35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나 포함해서 약 2개의 기업이 지금 참여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 또한 5개 기업이 지금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19개 기업이 이렇게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서 이 경고용 치료제가 지금 계속 생산돼서 들어가고요. 앞서 결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하이시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이렇게 나눠져서 동쪽 먼저 4일, 서쪽 4일 이런 식으로 전체 PCR 검사를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확진자만 딱 골라서 먼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리오프닝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해를 지금 동과 서로 나눠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세가 빨랐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 가정성이 없나요? 중국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산으로 좀 보는 게 맞죠. 이렇게 외국,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에 대한 감염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거는 전파력이 델타보다는 좀 더 감염력이 더 전파력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확진자 수 아까 속보로도 나왔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제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바이러스는 점점 약화되면서 전파력은 빨라지는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중국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확진자 수는 늘 수 있으나 중국 정부의 관리하는 이 단계는 이렇게 봉쇄를 통해서 확진자만 좀 먼저 골라내서 치료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경제부양을 갈 것이다 라는 정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타이트한 관리가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